반절 내내 누군 잘 좀 부탁드립니다 누군 잘 좀 케어 부탁드립니다 이러는데 나는 시발 나는 누가 케어 해주냐고요 미치겠어 내가 힙한 이유가 있어 오늘 엄마 힘내세요 주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눈사람을 믿으십시오 눈사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고요 여러분 우리 트수 친구 엄마한테 이렇게 용돈 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엄마 곧 부자 되겠어요 고마워요 오늘 시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풀리네 오늘 되게 이게 시발 컨텐츠를 백날 생각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하늘이 날 버린 느낌이에요 하늘한테 버림받은 느낌 알아요 니네 하늘이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코를 왜 풀어요 시발 시발로